인천시가 스마트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아마존 웹서비스와 손잡았습니다. 아마존 웹서비스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입니다. 두 기관은 AI 미래기술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AI 생태계 구축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우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인천 지역 기업들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. 또 바이오헬스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과 지능형 스마트 도시 추진 사업도 공동으로 진행합니다.